그저 디팩트 디 디 디 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 디 팩 트 러블리스트 디팩트 디 세계가 놀란 첨탑의 로봇 미국이 부러워하는 첨탑의 디 팩트 저 저 컴드 저 저 놈 저거 퓌 포션 먹어야 해 퓌 퓌 퓌 퓌 퓌 퓌 요거만 돌려도 엄청 쎄다 아, 써순 바보 어 히기도 높은건 다시 안나올꺼냐 킹쓸 갓머니 두대 음 음 형님 제발 형님 또 제커야 함 믿어준다 뿔 달린 짐승이 그를 찌우고 뒷밟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예 먹튀 날 뛰기 아 이거 다 좋네 뭘 먹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다 좋네 되돌리기도 괜찮았을거같은 되돌리기도 괜찮았을거같은 겁나 깐깐하게 바뀌었네 감정의 조각 뭐 미친 미첫 이런거 다 필터링 되는데 소비 소비 어 미친은 내가 허용 눌렀구나 하하 하하 욕하지마 내가 시키긴 했다 근데 어둠 미친 로봇 몇개는 허용 눌렀는데 몇개는 허용 눌렀는데 뭐가 되게 많아요 이중시전 이중시전 같은 재위 하하 컷 아 컷 전기역학 역학수 어어 님들이라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변돌 커피? 외형질 아니 근데 황금우상 외형질 커피드림 캐처 어질어질하구만 그런 돌이네 와 돌잔치 락페스티벌 답정디 시야 어디갔어 1딜 아 방금 케이블이 치워줬다 냉불 아니 냉불 냉불 미쳤다 자 돌려봅니다 갑니다 돌아가요 어 짠 헬로월드 반갑구나 세산아 이 험난한 세상 디펙트가 출사표를 던집니다 아 아 어휴 어휴 잡아라 곰 이미 있음 어 어 갓박집 어 잡사무 회원들이 싫어하는 가수는 비박진영 키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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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전에 누가 했던거 같은데 너 이틀아 이틀지 어 전에 한번 더 하는거지 어 아 아 어 이틀 outra 아 진짜 전기역학 재고다 아이고 폭풍 꽃샘추위 전기 역할과 함께하면 다음 엘리트도 두렵지 않네 두렵지 가지 터보 컴드 FTL 헬리트 헬리트 레디 포더 넥스트 베러베러베러베러 안돼 빡딜하지 마세요 그도 빡빡어 했다 그도 빡빡어 했다 장후 장후 장화신은 디펙트 장화신은 디펙트 림프공 으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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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돌 힐지책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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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왜그러세요 저한테 왜그러세요 뭐하는게 뭐야 슬하하하하 엘리트 으앗 컷 와 얼알 유물은 잘나오네 유물은 어 어 어 인지 편향 나오는 상산함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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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캐릭터 저렴 를 엘리트 으리트 what 엘리트 어엏 아이고 세상에 말도 안 돼 아잇 개요구라다 진짜 컴드가 몇장인데 드루가 이따구로 나와 알고리즘 지금부터 키워도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을 정도로 크긴 하는데 에야 안잡템 자면 쫄보임 아잇 아잇 handwriting y tir 쑤옥쑤옥 쑤옥쑤옥쑤옥 수옥 쑤옥쑤옥物 ㅎㅎㅎㅎ 쑤욱x4 잘한다 쑤욱 astronom 쑤욱梳 쑤욱How 어 컶 어 Politics 편향버퍼 편향도 좋고 버퍼도 좋고 넌지실 써편 vs 버퍼 써편 빠타조 판도라는 지금 3장밖에 아니라서 안되서 핵배터리 넣고 컴파일 드라이버로 템포 땡기면 되겠다 박대리 에이 뭐 그지같은 일 없으면 글각일거 같은데 망고 이런거 나오면 좋겠네 망고 그릇 땡뿔 또 현둠이 나와서 꼴받게 할 듯 수고하자마자 동서남북 원턴킬 컴드 조각모음 조각모음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죽전기가 나와야지 컴드 조각모음 에엥 워음 역시 험둡이다 포션 빼는 거 봐 예스한 놈이 아닙니다 투사도 내 포션은 안 뺐다 이씨 아닌가 뺐나? 기억이 안 나네 인정 부적색 겠어 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Since 모조리 도륙을 내버릴수도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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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아, 불가능 플라즈마 다음에 어둔 곳에 있으면은 다중시전 두번 써가지고 과도자 잡았을 수는 없나? 아무튼 아, 안됨 아, 안돼 과도자 잡는 상상을 했습니다. 84방어 코스트도 남는거 봐 코스트는 왜 남지? 몰라 남는게 맞지? 남는게 맞는데 방열판 빙하 방고? 방고 방고 윙부츠 플라잉 디펙트 스페어 문 이식 이식 왼쪽 스마트 비하 50 스마트 음.. 남는게 맞죠 잠깐만 이거 킬각인가? 킬각이 아닌가? 킬각이 맞네 왓처가 된 디펙트 어? 어? 기념품이랑 제거가 낫지 않나? 순수는 좀.. 근데 지금 드로 많아서 순수 못쓰진 않을 것 같은데 못쓰진 않겠지만 제거가 더 편할 것 같아 핸드 말릴 황률 낮춰주는 가드니까 아이 미치셨나 님도 오르신? 아잇 드로 개 쓰레기간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중시전 나오지 않아도 참 네 디펙트 너무 센거 아냐 디펙트 너프 해야겠네 디펙트 너프해야겠네 암 이렇게 센데 너프해야지 세모함 수용포 창공 방열 창공 필요한가? 집실없이 방고 세모함 창공 세모함 세모함 엘류가 무한이 된다고 뭐? 세모함 흰 방열판 쏘야되나 말아야되나 아... 하이트로 거세하네 진짜 아니 아휴... 즐겁다 아이 좀 심하지 않나 뭐 심하지 않은갑지 섬탑 1베이 2베이 하나 수용포 네 밀폼 빼고 수용포 할까 점탑 1베이 2베이 2베이 점탑 2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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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베이uct 아니, 이렇게 쎄도 드롭고 이면 짤 없지. 해시계 와우. 잠깐만. 이러면 아까 순수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내가 폐계를 왜 줘. 푹신푹신하겠네. 음. 으음. 아 실수했네 그냥 죽였어야 했는데 포션벨트 눈알퀴기 아 달팽이야? 별일 없겠지 시간 왜곡 시간 왜곡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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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하여간 달팽이라네 또 맞네 이제 어둠 어둠 어둠의 자식들 이거 다중시전으로 막아야겠네 킬각볼려고 잡아놨던건데 그냥 쓰자 아니 기껏 냉기 잡아놨더니 죽어버리렴 뭐로 가도 킬각만 나오면 된다 그러나 오하니 놀 줄은 몰랐다 비파람을 불어라 오하나 이제 다중 쓰고? 잠깐만 터보 두번쓰면 참나? 길각이었어? 왓천데거이 어둠의 힘 이것만은 쓰지 않으려 했는데 이 힘을 사용하면 주체할 수 없게 되거든 전기역학 강호하면은 플라즈마 밀려나서 안될 것 같고 홀로그램 지금 도 안쓸 것 같은데 강호할게 없네 수비는 지우지 않을까? 아 아니면 그냥 드림캣 수납볼걸 어? 어 이거 돌리편향 해가지고 아니다 돌리 제귀 랑 노트가 제일 좋아 제귀 평형 컴드 제거할까 이거 이게 해시계라가지고 덱 없애면 이득 좀 볼 것 같은데 헉 메리 필요없지 누굴 때려야하나 어둠이 어둠이 메인딜이면 체력 나제네를 음 딜을 전기역학이하나 허벅 암 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준 떨어지는 빙신경 패 수준 떨어지는 빙신경 수준 떨어지는 빙신경 터보님? 오야 진정하십쇼 드로우 개스레가는 아니 아야야야 아야 아야야 아야야 내기가 너무 없는데 내기가 냉정하면 하나에서 나오니까 이거 냉불 두 번 쳐도 못 맞잖아 아닌가? 다중시전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래요 다음은 어떻게 막세요?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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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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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네 여러분이 모두 믿고 있었던 대로 우리의 디펙트가 또 해냈습니다 폴리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젠장 결국 어둠의 힘을 사용한 디펙트 아니 왜 이렇게 세냐 근데 창방에서 맞은 것도 참 우습긴 한데 겁나 세네 크크 어둠의 힘 디미침 디미도아 디미다 디미싸 서지 편향이 확실히 너무 세다 근데 서지 편향도 드로 없으면 쓰기 힘들지 서른 네 장을 뽑은 도박책 수정 해볼게요 랩 랩 유 랩